크로노 먹으러 가자 어 크로노? 에이 태진아 너 왜 그러냐 너답지 않게 이 크로노은 먹는 게 아니고 소리 이거 밴드 몰라 밴드 밤이 깊었네 말 살리자 말 이리야 아니 오빠 귀뚜라미가 이상하네 크로노이 아니고 크로노 크로와상이랑 도넛이 합쳐진 크로노 말이야 아이 나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저 있잖아 김어울때 외치고 샤우팅하는 거 크로스 그거는 한번 해보자고 뭐 네 이름부터 한번 외쳐봐 이윤태 3.1 크로스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지난 주말에 입춘이었죠 춘이라는 글자만 봐도 떠오르는 게스트 멜서촌양인 동시에 두상의 윤태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태 정영미님 윤태유유 감기 걸렸어요 빨갠 앞길 저 세대에요 슬퍼요 감기가 걸렸어요 감기에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아니 막판에 왔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도 지금 한 감기 5일차 정도 됐으니까 아 그럼 맥스 찍었네 어제가 피크였고 물리치고 온 겁니다 괜찮아요 좀 뭐 그러면 감기 이야기 나온 김에 윤태 나름대로 처방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근데 감기는 약을 먹어도 7일 동안 앓고 안 먹어도 7일 동안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약을 먹죠 약은 약은 챙겨 먹는데 네 어쨌든 증상치료라서 바이러스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야 제가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좋게 보면 이제 저 윤태야 좀 쉬어라 다 아는 얘기지만 좋은 신호죠 맛있는 거 잘 챙겨 먹고 맞아 맞아 푹 자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코너 시작할 때 나온 그 크로넛 뭐 이거 좀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과자예요 뭐예요 크로넛이요 뉴욕의 명물이라고 불리는 디저트인데요 프랑스빵 크로아상 반죽으로 만든 도넛이라서 모양은 도넛이고 빵 안에 질감은 크로아상인 거예요 그래서 겉은 바삭한데 속은 아주 촉촉한 도넛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크로플은 크로아상 더하기 와플이었다면 크로넛은 크로아상 더하기 도넛인 건데요 크로넛이 백화점에 처음 입점했을 때는 3시간 만에 솔드아웃 완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요 지금은 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카페에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여기 이거 난 이거 모르거든 이런 거 아 안 드셔보셨어요? 네네네 이 크로아상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있네 이게 약간 그냥 일반 도넛보다 조금 헤비한 느낌이 없어요 먹었을 때 아 가볍구나 네네 저는 제가 느끼기엔 그렇더라고요 아 이렇게 생겼네요 근데 뜨상향상 얘기하는 게 뭐 딴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음복쯤 하는 사람들은 빵 과자 뭐 떡 이런 걸 잘 안 먹어요 아 왜요? 몰라요 그거 신기하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오히려 뭐 술 담배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이제 또 보충을 하시더라고요 저 디저트 좋아하시죠 네 근데 이게 맞는 거지 자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코너 달려봐야 되는데 코너 메뉴판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코스로 만나보죠 송중기 씨는 팬카페에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온 여자친구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와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중한 생명도 함께 찾아왔고 어제 혼인신고도 마쳤다는데요 케이티는 배우 출신으로 송중기 씨와 이탈리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중기 씨는 케이티에 대해 선한 마음을 가졌고 존경스러울 정도로 현명하고 멋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1월 31일 SBS 뉴스의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얼마 전 배우 송중기 씨의 결혼 소식과 2세 소식이 함께 전해져서 아주 핫했었죠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게 또 잘 버티고는 아니까 좋은 소식들이 계속 밀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축하할 일이죠 축하드립니다 3821번님 네 중기 오빠 보내줄게요 행복하세요 이제는 많이 좀 달라졌어 그렇죠? 예전은 안 돼요 안 돼요 뭐 이런 문자가 왔었거든 하지만 또 이제 응원하는 스타가 잘되고 행복해지면 그것조차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야지 오래가죠 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가 뭡니까?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 결혼입니다 일단 뭐 윤태도 이제 미혼인데 네 그렇죠 이제 뭐 20대 때 30대 때 이제 결혼하면 이제 떠오르는 게 좀 다를 것 같은데 결혼이 뭐죠? 20대 때는 어땠어요? 결혼 결혼? 결혼 뭐 결혼 20대 때 아무 생각 없었죠 20대 때는 맞아 그럴 수 있어 너무 먼 이야기니까 그렇지 그냥 언젠가는 하겠지만 맞아 맞아 뭐 당장 내일은 아닌 것? 약간 이렇게 느꼈죠 그러니까 내바끄는 아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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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 지금 30대가 돼서 결혼이 뭐죠?가 됐죠 아 뭐죠? 물음표 결혼이 뭐죠? 약간 결혼이 뭐죠? 아니 그럼 마음의 부등으로 따졌을 때 한다 안 한다 쪽이에요 지금도 아 결혼에 대해서 저는 사실 막 급하게 나이가 차서 당장 해야 되는 것처럼 하고 싶진 않아요 다들 뭐 그 얘기해요 잔치국수 안 한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저는 가서 후회하느니 그냥 좀 신중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뭐 이렇게 밀려서 야 뒤차도 있지 않냐 예전에 그런 표현이 적절치가 않지만 야 뒤에 밀린 차도 있지 않냐 너가 빨리 가야지 또 밀어낼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막 급하게 결혼해라 마라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시거든요 아 다행이네 네 그래서 좋은 날에 조금 뭐 계속 하라고 그런다고 아 그래요? 네네 부모님이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떼용은 혹시 생각나는 게 결혼 네 결혼이요? 그냥 이 지경이죠 뭐 지금 결혼은 이 지경이다 저는 때가 있다 아 때가 있다 네네네 아직 때가 안 왔기 때문에 때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지금부터 열렬히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생각나는 사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결혼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다 아니면 결혼하니까 이게 좋더라 그것도 아니면 특이한 결혼식이나 기억에 남는 결혼 에피소드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요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결혼인데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봐야죠 네 결혼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세계의 독특하고 다양한 결혼 문화를 살펴보자 우선 중국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빨리 이혼한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부와 번영의 상징인 붉은색의 전통의상 치파오를 입는다 피로연의 테이블에는 코스요리와 함께 술 담배 사탕 세 가지가 무조건 올라오는데 사탕은 하객들에게 달콤함을 전하기 위해서 담배는 기쁨이 담배연기처럼 퍼지길 바라는 의미라고 한다 프랑스는 구청이나 시청 같은 관공서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구청장이나 시장 앞에서 결혼 선서를 하고 바로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인 부부가 된다 특이한 점은 결혼식에서 신랑과 신랑의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제일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에 하객들 마지막으로 신부와 신부 아버지가 입장한다 그리스는 남자 형제와 친정 아빠가 신부에게 신발 한 짝씩을 신겨주면서 가족의 품을 떠나는 딸에게 축복을 전한다고 한다 이때 신발 바닥에는 미혼인 친구들과 친척들의 이름을 적는데 가장 빨리 달아 없어지는 이름이 다음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브라질에서는 결혼 전에 시험을 봐야 한다 결혼과 관련된 교육을 일정 시간 들어야 하고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유산 상속을 포함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야 이거 신기하네 재밌네요 다들 나라마다 법도가 있네 윤태는 그 제일 신기한 네이션이 어디에요? 저 브라질이요 결혼 전에 시험 나도 그랬어 나는 여기에서 무조건 탈락이야 아니 근데 궁금해요 도대체 결혼과 관련된 교육이 뭘까? 그러니까 뭔가 신랑 신부가 각자 받을 텐데 어떤 걸 듣는지도 궁금하고 이걸 떨어지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굉장히 신중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만약에 윤태 말대로 이 시험에 떨어졌어 근데 나한테 혹시라도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어찌저찌해서 한 푼도 못 받아 그러면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겠네 한 거풀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거를 수도 있겠네요 아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유산 상속 때문에 그랬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받을 수도 있고 이야 이거 또 신기하네 재밌네요 이야 프랑스는 저 뭐야 구총장 앞에서 선수하면 바로 꼬린이네 그러시고요 재밌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음악 주세요 우리가 결혼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첩장은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엔 문구를 직접 쓰고 디자인까지 하는 예비 부부가 많은데 지금부터 기발하고 재밌는 연예인들의 결혼식 청첩장 문구들을 모아서 살펴보자 먼저 박지성 김민지 부부 끝나지 않을 경기 손 꼭 잡고 함께하고 싶은 서로를 찾았습니다 뛰는 가슴으로 초대장을 내밉니다 그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으로 장윤정 도경환 부부 어머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꽃처럼 아름다운 그녀를 아침마당처럼 포근한 남자가 어부바하듯 품겠다 합니다 있다 있다요 하며 미루던 그날이 드디어 왔구나 왔어 하며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 생생한 자리에 올래요? 라고요 다음은 정준하 부부 조금 모자라도 착한 사람 사랑 앞에서 바보인 키 큰 노총각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니모와 진짜 사랑을 시작하려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기쁨의 자리를 축복으로 더욱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투어 베러 댄 원 이건 모델이자 배우인 장윤주씨의 청첩장 문구라고 하네요 진짜 예전에는 그냥 뭐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센스 있네요 본인들의 그 영혼이 담겨져 있네 진짜 센스 있는 이 문구가 되게 많네 네 특히나 그 장윤정 도경환 부부의 청첩장은요 장윤정씨 곡 제목이랑 이 도경환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형을 넣어서 만든 거잖아요 이 문구는 근데 장윤정씨가 직접 만들고 도경환씨가 직접 손글씨로 써서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인쇄를 다는 못하지만 아 여기에 있네 아하 여기에도 있네 어 근데 글씨를 진짜 잘 쓰시네요 어허 저는 저 썼는데 안 보여가지고 아 그렇구나 뭐 저 물자국인 줄 알았어요 지금요 약도도 직접 손으로 그리셨고 네 네 네 글씨도 엄청 잘 그리셨어 근데 제가 항상 개인적인 민원이지만 이런 청첩을 보낼 때도 될 수 있으면 어른들한테 보낸다 그러면 60 70 그 기준에 맞춰서 크게 크게 좀 뽑아라 실버 청첩장 이런 것들이요 좋은 생각입니다 자 윤태가 열렬이들을 위해 퀴즈를 준비했죠 네 녹색창에 결혼 두 글자를 치고 밑으로 살짝 내려가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작년에 혼인건수가 나오는데요 결혼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요 야 윤태는 뭐 몇 월일 것 같아요 전 봄이지 않을까요 그래 예전엔 봄 근데 이제 시즌이 없어졌어요 그쵸 하긴 그쵸 근데 그래도 좀 날씨가 좋고 봄 가을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 뭐야 신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봄 가을 중에 저는 봄에 하고 싶어요 봄 봄 네 봄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왠지 만개하니까 또 네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샵 103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네 정답과 함께 결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도 보내주세요 문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 외식 상품권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네 박지인영의 청혼가 듣고 올게요 몰라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타란 투상의 윤태윤태윤태진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9304번님 날씨가 점점 풀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지난번에 투상에서 살짝 언급한 가수 윤태진의 썸머 왈츠가 갑자기 듣고 싶네요 윤태 라이브 가능할까요? 야 윤태진의 썸머 왈츠 오늘 감기 걸려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감으로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뿐 사뿐한 발걸음 하늘 하늘거리는 옷깃 이렇게 시작하는 근데 확실히 우리 저 아리에프 아 아리에프가 아니다 슈퍼주니어 희철이가 얘기했던 약간 병약해 보여야지 모든 방송이 잘된다 이 얘기가 많네 노래가 좀 잘됐나요? 그날보다 훨씬 좋아요 지금 약간 의욕이 꺾여야 되는구나 이 노래는 거의 가왕이었어요 아니 그나저나 이게 저기 뭐 음원으로 나왔어요? 네 그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윤태진 치시면 노래가 나와요 썸머 왈츠 근데 왠지 느낌 자체가 스프링 같아요 봄같아요 아 진짜요? 네 목소리는 봄 느낌이에요 많이 들어주세요 아 그래요? 자 앞서 내드린 퀴즈요 네 녹색창에 결혼 두 글자를 치면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작년에 혼인건수가 나오는데 결혼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언제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도착한 문자부터 살펴볼게요 김최리님 11월 생각해보니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도 11월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김성화님께서 11월 전 속도위반으로 6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11월에 신부였는데 많이 춥지 않아서 괜찮았죠 11월은 저에게 행운의 달이라 항상 좋은 일 한 가지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윤태는 뭐 그런 거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속도위반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동네에서 슬쩍 어디에 떠나 있었어요 아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그럼 그럼 근데 요즘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혼전 동거도 하고 뭐 그러는데요 김용호님 오잉 11월이네요 예전에는 5월에 신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5월로 예상했는데 아 진짜 5월에 신부네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봄에 결혼을 많이 할 것 같아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혼을 가장 마디 한 달 정답은 11월입니다 아 이런 것도 통계를 내는구나 왜냐면 그 웨딩업체에서도 또 음식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비를 해야 되니까 1위는 17,500건의 11월이고요 2위가 17,000건의 5월이었습니다 5월은 원래 진짜로 결혼을 많이 하는 달이잖아요 근데 11월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결혼식이 늘어난 거라고 하네요 아 그렇네 맞아 맞아 이제 해야 되는 커플들이 못하고 있다가 빨리 하자 지금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윤태도 그 이야기를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느 때는 인원 제한이 있고 이래가지고 야 이게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해버리자 뭐 이래서 또 뭐 올 사람 또 못하고 그래서 또 그거 때문에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데 말이죠 여기 지금 저희가 자료 보고 있는데 9월이 가장 적네요 9월이 가장 적어요 아니 원래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 아 작년이니까 예전 같으면 9월에 되면 안 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때는 야 이때가 좀 주춤하니까 이때 해버리자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만 3천여 건 이상 커플이 결혼을 하셨으니까 네 다들 행복하시네요 예전에 보면 뭐 여름이나 겨울 이럴 때 뭐 결혼하면은 에이 이거 민폐지 그랬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그럼요 결혼을 이제 결혼도 많이 안 하시고 이러니까 축복할 일들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곡표 꼭꼭 확인하기 네 자 지금부터는 열렬이들이 보내준 결혼과 관련된 사연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505님 저희 막둥이가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언니들은 아직인데 대견하네요 그래 동생아 너라도 결혼해서 아빠 소원을 풀어드리자꾸나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왜 이렇게 제 기분이 이상하죠 제 동생 결혼해서 잘 살 수 있겠죠 예쁨 사랑 듬뿍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두 분이 축하해 주세요 그래요 맞아요 순서 없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강렉질레이션 네 축하드립니다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해야 돼요 맞아요 4860님 신랑이 저보다 키도 작고 얼굴도 작고 몸무게도 덜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꼬마 신랑이라고 불렀는데 반대로 전 한덩치 하는 신부입니다 빼백할 때 신랑이 저를 업고 한 바퀴 돌아야 하는데 업지를 못해서 제가 신랑을 업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났었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업어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폐백들일 때 재밌네요 12045님 결혼의 기억에도 관심이 없던 시절 5년 동안 일하던 남자 동료랑 순댓국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날 따라 뭔가 후광이 번쩍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대꾸기 집에서요 그리고 순댓국이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밥을 먹으려는데 훅 들어온 한마디 우리 결혼할래? 순댓국 먹으면서 고백받은 사람 그게 접니다 결국 결혼의 꼬린 15년째 서로의 애칭을 부르면서 시부모님까지 함께 알콩달콩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돼지 내장 먹으면서 이렇게 웨딩마치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엄청 눈에 들어왔네 사실 근데 국밥집 프로포즈라고 해서 뭔가 진짜 거대한 이벤트 같지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진심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허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진하게 국밥집 프로포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또 근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트렁크에서 휙 열어놓는데 맞죠 맞죠 풍선 있고 막 풍선 막 휙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건 좀 오그라들어요 오히려 그냥 뭐 저 국밥집 프로포즈가 낫다 결로 따지면 아니 오그라든다기보다 이제 그냥 저는 그건 있어요 뭔가 사람들 많은 데서 프로포즈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 뭐 어떤 성향인 줄 알겠네 근데 그냥 진심이 전해졌으면 하는 거지 막 나 프로포즈 한다 막 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누구 대외적으로 올리고 뭐 이런 것들 네 막 막 그러게 좀 누구 앞에서 저는 윤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이런 거 저는 싫어한다 이거잖아 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둘이 그냥 둘이 있을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상 네 결혼을 안 한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없는 빵카 사랑 빵카 사랑 네네 아무도 모르는 사랑 1204님 1204님의 사연이었고요 하리구이님 친구 결혼식 전날 오징어를 뒤집어 쓰고 함을 맸었어요 전등 하나를 들고 크게 함 사세요 함 사세요 했었는데 친구들이 술값 많이 벌어야 하니까 쉽게 들어가지 말라고 신신당부 근데 저 5만원 받고 냅다 들어갔습니다 신부 측 친구들이 너무 예뻐서 소개팅 하자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그만 그날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고 미인분들하고 재밌게 놀았네요 요새는 함진하비가 없죠 추억입니다 요즘에는 함 사세요 이랬다면 민원 들어갈 거고 그리고 뭐 윤태는 뭐 이거 아는지 몰라도 그 친구들이 이렇게 상 차려놓고 길에서 이제 그 계속 상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몇 걸음 가고 몇 걸음 가고 뭐 이런 경우 있는데 친구분들이 이제 옆에서 이제 피처링 해주는 거지 이쁜 친구들이 빨리 들어와요 들어와요 빨리 들어오라고 안 그러면 돈 밟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지금 최근에는 아예 못 봤고 진짜 어렸을 때 이 함 사세요 해가지고 그 함을 메고 막 들어가셨던 그 어른들 어른들의 모습이 기억이 안 돼요? 거의 뭐 007 가방 같은 데다 툭 열면 거기에 이제 뭐 메고 있었어요 오징어 가면 쓰고 네 맞아요 들어갈 때 밖에 구 들어가고 네 라인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무리를 본 기억이 아직도 남습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집이면 다행인데 아파트에 살면 그때 고생 많이 했죠 그렇죠 9100님 저희 부부는 전라도 여자와 경상도 남자고요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제 고향인 순천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날 한방 눈이 펑펑 내렸거든요 부산에서 온 신랑 측 하객들은 결혼식은 안중에도 없고 귀하디귀한 한방 눈 구경한다고 절반만 식장에 들어왔고요 부산으로 돌아갈 때도 2시간 정도 눈 구경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만 해도 요즘엔 뭐 부산에 눈이 내린다고 했는데 부산에서 눈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이 뭐 눈 오면 하늘에서 축복 내리는 거 아닌가요? 저는 눈을 되게 좋아해서 사실 차 막힌다고 싫어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차 막혀도 내리는 눈 보면서 가는 게 되게 좋아요 마음이 되게 좋아서 아 눈 내리는 걸 좋아하는구나 만약에 근데 결혼식 날 비 오면 어떨 것 같아요? 비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어바웃타임이라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두 커플의 결혼식에 비가 엄청 내리거든요 야외 결혼식 때 그때 그 둘이 그 비 마저도 되게 행복해서 막 그 장면이 있어요 영화긴 하지만 근데 뭐 둘이 축복받는 결혼 아닙니까? 엄청 러블리한 그 장면이 떠올라서 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축복받는 결혼 때는 괜찮은데 약간 좀 반대 결혼일 때 비까지 오면은 조금 그렇죠 그 상황이 자 다음 네 네 문자 왔어요 8903님 저는 언니가 전남친이 결혼하는데 같이 가주면 5만원 준 데서 따라간 적 있어요 뭐야? 어? 전남친 결혼식장을 굳이 가보는 언니도 이상하고 청첩장을 보내온 언니의 전남친도 이상하고 용돈 받고 따라간 저도 이상하고 다 이상했어요 아 이게 같은 줄기 제포라서 그런가? 이상해 이게 뭐지? 안 가는 게 맞는 거고 아니 그냥 뭐 손도 안 잡았나 보다 어? 그러니까 보냈겠지 근데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되는데 청첩장을 왜 보냈지? 아니 그러니까 별 사이 아니니까 보낸 거죠 그냥 그냥 어? 뭐 둘 끼리는 합의를 봤으니까 청첩장이 오갔겠죠 서로 뭐 진한 사랑이 있었으면 뭐 안 보내줘 굳이 그렇잖아요 그게 왜냐면 예의가 아니죠 예예 근데 밖에 작가님이 별 사이니까 미련이 남고 생각이 나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이 의심을 하셨는데 아하 이건 너무 드라마다 나빠 보여주고 싶어서 청첩장을 보낸다고? 아이고 저분이랑 했어요 어차피 뭐 과거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수경님 일본 결혼식은 거의 가족들만 가서 친구들은 보통 피로연을 가는데요 제외교포 친구 결혼식 피로연에 갔을 때 아버지 친구분들이 고향의 봄을 불러주시고 마지막에 모르는 분들과 손잡고 강강술래를 했어요 손잡기 전에 스미마생 스미마생 연발했던 기억이 나네요 재밌다 그렇지 그렇지 아유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강강술래 결혼식장에서 강강술래 너무 재밌는데요 아유 참 근데 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왜냐면 그 윤태랑 뭐 상렬이랑 아직까지 뭐 잔치국수 못 먹었지만 그때 오셨던 분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 분들이죠 그 한말을 다 그분을 위해서 다 쓰신 거거든 그쵸 그쵸 우리가 얘기하는 부주 이런 걸 떠나가지고 네 문자 왔어요 4507님 사촌동생의 친구가 임창정씨 모창능력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 결혼식 축가를 3곡이나 불렀어요 하객들 전부 춤추고 결혼식이 콘서트장 같았죠 다른 결혼식 하객들이 놀러올 정도였다니까요 축가서발을 기가 웃기게 잘했죠 라고 야 진짜 잘했는데 어쩐 친구들은 여기서 축가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못하는 친구들이 2절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결혼식에서 축가 잘 부르기 진짜 힘들어요 힘들어요 엄청 떨리고 저도 경험이 있거든요 시스템이 그렇게 뭐 왜냐면 좋지가 않아 여러분들은 미리 가가지고 맞추고 이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어떤 노래 불러요 축가를? 저는 그냥 신나는 거 재밌는 거 친한 친구가 부탁을 해가지고 동생 한 명이랑 둘이 불렀었어요 어떤 노래요? 그때 뭐 불렀지 밝은 노래 불렀는데 근데 밴드곡이었는데 근데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맞어 귀엽다고 밝은 노래 불러야 돼요 기억난다고 막 지금까지 그러신다고 결혼식 하니까 뭐 지금은 있을 수 없는데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들이랑 그 당시에 이제 총각 파티한다고 그 다음날이 결혼식인데 이제 뭐 찐하게 이제 새벽까지 술을 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를 보러 쓱 갔는데 그날 신랑이 안 왔어요 숙취 때문에? 네 안 왔어요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그때는 핸드폰도 없을 때인데 어떻게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식장에서 배려를 해줘서 그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게 가능했나요?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랬구나 정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은 일도 없지 일도 없지 그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끝났습니다 결혼식 자 소개된 분들 중에서 몇 분을 뽑아서 외식 상품권 챙겨드릴게요 네 조금 전에 축가 사연이 나왔죠 임창정의 결혼해줘 듣고 올게요 자 윤태진 윤태윤태윤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저 뜨거운 단어 네 결혼과 관련된 토픽 준비됐죠 네 결혼과 관련된 토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최근 결혼과 관련된 노르웨이 연구진의 논문이 화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44세에서 68세의 노르웨이 성인 8,700명을 대상으로 결혼 여부와 70세 이후의 치매 진단 가능성을 조사했는데 장기적으로 결혼을 유지한 사람이 이혼한 사람 또 평생 독신인 사람과 비교해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는데요 더 자세히 말해서 70세 이후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가 결혼한 사람은 약 11%인 반면 이혼하거나 미혼인 사람은 각각 12%와 14%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연구 책임자인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의 비온하이네스트란드 선임 연구원은 이번 연구가 결혼 상태에 치매 위험을 연관시키는 첫 번째 연구가 아니라고 하면서 결혼은 수많은 연구에서 치매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고 이번 연구 결과 역시 그렇다라고 말했다네요 결혼한 사람이 이제 치매에 덜 걸린다 저는 상태가 더 안 좋아지겠네 이제 근데 뭔가 결혼을 했으면 서로를 챙길 것도 많고 대소사도 챙겨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럴까요? 어떤 것 때문인지 근데 저는 윤태 그거를 왜냐하면 지금 공감하는 게 뭐냐면 혼자 있으면 자꾸 우두컨이 있게 된단 말이죠 정말요? 그냥 있어요 우두컨이 있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죠 멍때리고 뭐 이런 것들 뭐 스트레스는 안 받죠 근데 누가 자꾸 이렇게 좀 자극을 해야지 물어봐줘야지 그러면 서로 이제 관계가 생기니까 왜? 뇌를 자꾸 노크를 해주니까 저는 이거 공감이 갑니다 이 결혼한 사람이 치매에 덜 걸린다 이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알츠하이머 협회의 책임자인 클레오섹스터는 사회적으로 연결된 상태가 이 치매 예방에 중요하다라고 했대요 그래 그래 지금 이 얘기인 거야 혼자 있으면 계속 혼자 얘기할 수가 없잖아 누군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꼭 누구랑 얘기를 안 해도 내가 방에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뭔 소리가 나 그럼 문이라도 열어볼 거 아니야 아니 뭐해? 네 이런 것들 이렇게 혼자 있다가 단어도 잊어먹을 것 같아 우두컨 잊지 마세요 아니 진짜로 왜? 쓰는 단어가 별게 없으니까 근데 아이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와이프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단어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뜨양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요? 매일매일 우리 뜨거운 지상열을 통해서 단어를 계속 이야기하고 사람들 만나고 계시잖아요 이거 안 했으면 집도 못 찾아갔을 거예요 정말로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다음 뜨거운 토픽 알려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바뀐 결혼 트렌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호텔 예식장이 조기 마감되고 고가의 예물도 경쟁에 치열해서 가게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런을 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2021년의 혼인 건수가 19만 건 정도로 9만 건 정도고요 작년 2022년 혼인 건수는 그것보다 줄어든 15만 6,900건이지만 프리미엄 웨딩은 반대로 더 늘었다고 하는데 신혼여행 대신 혼수나 예물 지출을 늘리는 게 그 원인이라고 하네요 신라, 조선, 롯데 등등 서울 시내 주요 특급 호텔은 이미 올해 말까지 예약이 다 완료됐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도 윤태나 상렬이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경쟁률이 좀 떨어지는 거네 웨딩월이 그렇잖아요? 표자네 우리가 다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그럼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배려하는 거예요 배려하면 배려심이 이렇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윤태는 결혼한다고 치면 어디서 하고 싶어요? 저는 사실 근데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보통 여성분들이 결혼식이나 결혼이나 프로포즈에 대한 로망들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윤태 내가 만약에 남자친구야 그러면 나는 저기 올 사람에 윤태가 많으니까 나 야구장에서 할 거야 어때요? 그렇게 얘기하면 가능하면 하라고 하겠죠? 싫어할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왜냐면 평생 한 번이니까 근사하게 꽃도 꽂아놓고 거기에 꽃장식하면 되죠 그런가? 사람만 좋으면 광고요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는요 잔치국수 결혼이었습니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뜨상인별그램 sbs.hot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또 sbs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의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도 올라갑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래요 아 윤태 오늘 피노키오인데 죄송해요 너무 코뱅뱅 소리가 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아파 보여야 됩니다 다음 주에 건딩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목소리도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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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